안녕하세요. 파워 디렉터의 동영상 클립 관리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워 디렉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자, 새 프로젝트를 터치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터치해서 제목을 입력할 수 있겠죠. 그리고 16 대 9로 넣습니다. 16 대 9로 하면은 과거에 없던 것이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미디 브라우저에 와 있잖아요. 여기 동영상 사진 음악인데 영상 소스란게 새로 생겼어요. 영상 소스를 아주 멋진 영상을 여기 올려놨더군요. 영상 소스에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아주 멋진 경치가 아주 멋진 이런 동영상을 20초 짜리를 대부분이 20초 짜리입니다. 이런 것을 올려놨어요. 이걸 하나 가져와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걸 일단 다운을 먼저 받아야 되요. 저는 이미 다운 받았어요. 그래서 플러스를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봤죠. 그리고 이게 플레이를 시켜보면은 뭐 이런 아주 멋진 이런 동영상입니다. 참 경치가 굉장히 좋아요. 자, 이 클립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이 클립을 타임라인의 이 동영상 클립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과거에는 이게 이 편집기가 밑쪽에 여기 있었는데 이게 사라지고 아래쪽에 이와 같이 쫙 아래쪽에 이게 다 메뉴가 떴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볼륨이 있죠. 볼륨이 이걸 터치해보면은 이 동영상의 볼륨을 거하는 건데 제일 위에 여기 슬라이드 있죠. 이걸 누르면은 보여요. 여기에 숫자가. 원래 100%죠. 이걸 뭐 높인다든가 혹은 낮춘다든가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무금으로 하려면은 0으로 갖다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조절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거는 오디오 믹싱이라든가 이런 것은 오디오 믹싱이나 이런 것은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은 아시죠? 페이드 인은 동영상에 설며시 나타나는 거. 페이드 아웃은 설며시 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설며시 나타나다 설며시 사라집니다. 오디오 믹싱 터치해 볼게요. 오디오 믹싱을 터치하면은 오디오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타임라인의 첫 번째 트랙이죠. 두 번째 트랙, 세 번째 트랙, 다음에 이곳은 오디오 첫 번째, 오디오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 그 이것을 이렇게 슬라이드를 위호로 올려서 볼륨을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필터 이거 터치해 보겠어요. 아래쪽에 필터 있죠. 이걸 터치하면은 여러가지 화면을 필터하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터치하면은 화면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바뀌죠. 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필터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뒤로 갑니다. 다시 필터 볼게요. 필터에서 원본으로 다시 가려면은 제일 앞에 원본이 있죠. 그러면 오리지널로 다시 가버립니다. 원본 터치할게요. 화면을 보세요. 원본으로 돌아왔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데나 터치하면은 이렇게 다시 오리지널 편집기로 돌아옵니다. 다시 이 클립을 터치하겠어요. 그 다음에 조정이라는 게 있죠. 여기 필터 조정은 조정으로 터치해 볼게요. 조정 터치하면은 이거 뭐 밝기라든가 밝기를 터치하면요. 자 옆에 보세요. 밝기 터치하면 이걸 터치하면은 조절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이게 0이고 0을 이렇게 올리니까 더 빨리 화면을 보세요. 더 밝아졌죠. 밑으로 하면은 이렇게 어두워지고 조절점이 이렇게 옆에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기본은 0이죠. 0이니까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파워 디렉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조절점이 이쪽으로 다 왔어요. 자 그 다음에 대비 눌러 볼게요. 대비요. 대비 이거 눌러 볼게요. 차례대로 한번 해보겠어요. 대비는 콘트레스트잖아요. 이것도 역시 조절점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0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화면을 보세요. 콘트라스트 대비 되는 거기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고 채도 이것도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고요. 색조 다 이렇게 온도라든가 어떤 화면에 따뜻한 온도 색조라든가 선명도 이런 게 다 이쪽에서 조절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다시 뒤로 갑니다. 다음에 속도 있죠. 이 속도는 프레이되는 속도입니다. 이거 터치해보면 여기에 이 속도는 말이죠. 여기서 조절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쪽에 여기서 조절합니다. 다시요. 제가 속도가 지금 현재 여기서 속도는 여기서 조절합니다. 이걸 위아래로 올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0.5에게 전천이 되는 거죠. 이렇게 딱 갖다 놓으면 이 속도는 원래의 속도입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러면 보세요. 밑에 타임라인의 클립 길이가 줄어들죠. 최대로 보세요. 8배 속도로 줄이니까 타임라인에서 엄청나게 지금 8배 속도라니까 이게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그렇잖아요. 20초짜리인데 지금 현재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터치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1.2배 이렇게 여기 0.5가 되면요. 2배로 늘어나갑니다. 20초짜리가 40초가 되겠죠.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즈인과 이즈아웃은 속도를 조절했을 때 이즈인은 편안하게 쉽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시작되는 거고 이즈인 터치할게요. 이즈인 터치하면 이즈인 터치하면 이렇게 이것도 조절이 돼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쉽게 이렇게 조절이 되고 이즈아웃도 조절이 돼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디오 음소고 이것은 이렇게 하면 속도를 늘리고 줄였을 때 음이 이상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음소고를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을 돌려놨어요. 다시 뒤로 갑니다. 그 다음에 효과 있죠. FX 이거는 효과 여기서는 예를 들면 스타일백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화면이 완전히 달려졌죠. 이렇게 제일 앞에 효과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자 효과 다시 들어갑니다. 효과를 넣었는데 효과를 넣었어요. 그런데 효과를 사용하지 않고 원으로 다시 돌려놓으면 절압이 효과 사용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있죠. 이걸 터치하면 제대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화면을 보세요.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다시 뒤로 빠져서 그 다음에 스킨 스무드 있죠. 이거는 피부 밝기, 피부 보장하기, 제거 뭐 이런 건데 이것도 역시 옆에 이렇게 이걸 가지고 조정합니다. 이건 주로 얼굴 사진 나올 때 얼굴 사진 나올 때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펜앤줌 이건 제일 많이 쓰잖아요. 주로 이게 사용자 지정 모션 이걸 쓰잖아요. 사용자 지정 모션을 터치해서 그럼 이와 같이 주로 사진에서 많이 쓰는 거죠. 그런데 동영상에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이 여기 있죠. 이미 시작 지점이 이게 선택이 되면 이렇게 색깔이 바뀝니다. 파랗게 이렇게 앞에 걸 선택해요. 시작 지점 지역에서요. 그리고 화면을 이렇게 손가락 두 개 널려 해서 분리든지 줄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끝 지점에 가서는 이렇게 널릴 수 있죠. 이 동영상에 상당히 고화질이라서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저장을 하면 저 위에 뒤로 가기를 해서 뒤로 가기를 누르면 확인이 나옵니다.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이 하나만 되고 모두 적용을 하면 크립이 여러 개 있을 때는 모두 적용이 됩니다. 여기 현재 크립이 하나니까 확인을 누르고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고 다음에 여기 자력이 있죠. 자력이 이건 터치하면 화면에서 이렇게 이렇게 자를 수 있습니다. 화면을 넓히든 실제로 확대 축소죠. 이게 자르기를 합시다. 자 그리고 회전이 있죠. 회전은 90도 회전 여기 보세요. 90도 회전이 있죠. 이거 터치하면 이렇게 화면을 보세요. 완전히 회전을 회전해 버려야죠. 90도로 또 한 번 더 하고 또 한 번 더 하면 다시 돌아가세요.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있는 뒤집기 있죠. 뒤집기를 터치하면 숲이 지금 현재 오른쪽에 있죠. 화면에 이걸 터치하면 숲이 왼쪽으로 갔죠. 이렇게 뒤집기를 할 수 있습니다. 좌우 뒤집기입니다. 이게 좌우 뒤집기. 좌우 뒤집기나 그러니까 회전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파워 디렉터가 버전업 되고 나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좋아졌네요. 키네마스를 따라오지 못하니까 따라올렸고 지금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사이블링크 파워 디렉터가 여러 가지로 많이 개선되었으니까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추천합니다. follow me 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